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시한 앱에 어떠한 기능들이 들어가져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앱을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언어는 한글과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언어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은 이렇게 모양으로 스페어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페어를 누르시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팀명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팀명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팀명이 나왔을 때 팀명이 화리트다 라고 했을 때 OK를 누르시면 왼쪽에도 화리트라고 하는 팀명이 나오고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에 화리트라고 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있는 큰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이제 2분 30초라고 하는 타이머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번에 규정이 새로 나온 작은 영역에 로봇과 모듈이 모두 다 들어갔을 때 추가적으로 점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2번 미션과 14번 미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5점씩을 부여하고요 미션 2번은 5점이 아닌 10점을 줍니다 하지만 14번은 원래 기존에 있던 페널티 개념과 똑같아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연습을 하시면서 수행 한 곳에 클릭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란이 있고 5번 같은 경우 이제 몇 개를 쌓았는지 할 때 플러스 혹은 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 빔이 눕혀지는 개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 몇 개가 눕혀져 있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는 하는 미션 영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지금 맵에 보면은 총 7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각각 3개씩 이렇게 번호를 뭉쳐봤습니다 여기 뭉쳤을 때 만약에 11번 미션을 수행을 했다면 그 해당하는 지역에는 11번이 초록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11번이 이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나오면서 클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거는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3번은 이제 12번에 유닛을 설치했을 때 이제 단열재나 옥상 혹은 태양전지판을 올리게 됐을 때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 개를 체크했지만 하나가 아직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초록색이 체크되지만 다른 데서도 13번 마지막 하나가 누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누르게 되면은 초록색이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11번과 똑같이 검은색이 나오면서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점수를 모두 다 초기화화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하나씩 체크를 푸셔도 되겠지만 이쪽 설정에 보면은 아까 점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수를 눌러서 초기화를 하거나 혹은 여기 아래쪽에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초기화를 할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겠고 타이머는 클릭을 하시면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시간이 멈추게 되고요 2분 30초가 아니라 2분 30초보다 줄어들었을 경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혹은 타이머를 2분 30초로 초기화를 할 것인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앱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앱을 사용하시면서 오타가 있거나 혹은 오류가 있을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빠른 실내에 오류를 수정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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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